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 o d e r a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 로맨틱스 쇼.kr 끝으로 김도원씨의 사연 충청권 장르죠. 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날이 좋네요. 요새 날이 좋네요. 중부의 언어로는 거절이죠. 거절. 날이 좋네. 예전에 다리박네요가 사랑한다는 뜻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네. 제 친구 A는 남동생과 본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정 소속입니다. A가 대학생이던 어느 주말. A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거실에 들어 놓어 무땡 도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옆에 계시던 A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창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A는 시끄러운 벨소리가 예능을 방해하자 조금 짜증이 났대요. A 아버지는 느릿느릿한 몸동작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화면에 뜬 번호를 한참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저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요. 꼭 이게 뭐야?라면서 한참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좀 멀리 봅니다. 2초 뒤부터.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A 아버지의 첫 마디는 귀찮음과 짜증을 압축한 A 아버지 였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들리니 A 아버지는 A 아버지 몇째유? 라고 부르셨고 전화 속의 남자는 조금 당황한 투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A 아버지는 A의 얼굴과 천장을 번갈아 보시다가 A 아버지 그놈 나도 못 본지 꽤 됐는디? 진짜 둘째 맞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전화 속의 남자는 더더욱 당황한 투로 뭐라고 했고 아버지는 A의 얼굴을 보시며 A 아버지 첫째는 그냥 날백수인디 그 값이 너무 비싸서 안되겠슈? 눈 봐가디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보이스피싱인거죠? 그럴 보이죠? A는 점점 무땡 도전보다는 아버지의 통화 내용이 신경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속의 남자가 흥분해서 떠들어냈지만 아버지는 이내 알아서 하시오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A는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전화였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 고대로 해석해 주시는 거군요. 복귀했습니다. 복귀. A 아버지 아버지 여보쇼 남자 서툰 한국어 당신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내일 오후 1시까지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할 거다. A 아버지 몇째유? 남자 두 두 두 둘째다. 근데 이 몇째유 할 때 김동원 친구의 묘사에 따르면 아버지가 A를 한번 보고 천장을 한번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 놈은 이렇게 진짜 그 실제로 회상을 해야 되는 아 걔가 아 저 그거 뭔지 압니다. 누가 나이가 더 많더라? 영 관심이 없을 때 너 몇 살이지? 물어보자니 실례 같고 네가 천째냐 둘째냐 그런 부모 많이 봤습니다. 제가 남자 두 두 두 둘째다. A 아버지 그 놈은 나도 못 본 짓게 됐는디 진짜 둘째 맞아요? 남자 그 그럼 첫째다. 첫째는 그냥 날백수인지 그 값이 너무 비싸서 앉아계시오 넌 바가지요. 남자 이게 이제 첫째가 A인 거죠.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남자 아니 뭔 놈의 부모가 아들 목숨값이 비싸대 미친 거 아니야? 다시는 아들을 못 봐도 좋은 거냐? 삑삑삑 괄호 욕으로 추정 A 아버지 알아서 하시오 A 남동생은 그 당시에 군대에 가 있었고 군대에 가 있었는데 천장을 이렇게 한참 본 거군요. 여기 한번 네 얼굴 보고 그 다음에 군대는 천장 까먹을 수도 있어요. 한동안 못 보기는 했는데 어디 있다더라? A의 남동생은 그 당시 군대에 가 있었고 A는 바로 아버지의 눈앞에 있었으니 보이스피싱범의 어설픈 협박이 먹힐 리가 없었습니다. A는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듣고 무땡도전보다 더 웃기다고 웃었다고 합니다. 물론 A 어머니께서는 자식 귀한 줄 모른다고 A 아버지의 등짝을 찰지게 갈기셨다고 하고요. 나중에 휴가 나온 동생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바탕 웃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A의 동생이 문득 궁금해져서 아버지께 그럼 우리 형제의 적정가는 얼마냐고 여쭤봤답니다. 아버지는 무심하게 A 아버지 원뿔원 창고 대방출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A는 남동생과 함께 또 한참 웃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는 막상 써놓고 보면 별로 안 웃길까요? A한테 들었을 때는 엄청 웃었는데 말이에요. 글로 써놓고 보니 싱겁네요. 안녕히 계세요. 빠염 아무래도 진짜 이런 방언들은 진짜 맛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해야 좀 진짜 그 차이가 좀 크죠. 저도 그쪽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농축산인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그분이 충청도신다. 네이티브시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냥 김도원씨가 글을 못 쓰신 거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원고를 보자마자.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한국어가 어설픈 건 차치하더라도 이 상황은 보이스피싱에 성공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안승준 군은 어떠세요? 애가 둘이잖아요. 그렇죠. 둘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긴장을 할 것 같거든요. 무조건 처음에는. 만약에 내 눈앞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둘째. 지금 첫째만 잠깐만. 바로 옆에 헷갈린다. 바로 옆에 있던 게 첫째잖아. 그런데 둘째를 얘기했으면 군대라는 거가 하니까 그때부터 여유가 생긴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군대 간 것도 뻔하고 내 눈앞에 있고 얘가 하니까. 그래도 자식 문제니 먹힐 수도 있겠네요. 군대도 안 가 있고 내 눈앞에 없으면 그냥 뭐 안승준 입장이야. 뭐 어린이집 갔어. 학교 가서 아직 안 왔어. 그런 거면 긴장할 수 있죠. 그럼요. 무조건 긴장되죠. 이게 특이한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제 동생이 군대 갔을 때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전화를 받으셨대요. 데이터까지 있을까? 그냥 진짜 복불복 아니겠어요? 저희 뭐냐? 그런데 사업은 또 호투로 하지 않을 테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벌벌벌 떨면서 그런데 놀란 거와 다르게 그 다음 행동이 매우 합리적이죠. 요즘엔 부대장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죠. 부모님들이. 부대에 바로 그냥 전화를 하셨대요. 와 그렇구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결론이 이게 어떤 특정 지역권의 어떤 느긋한 태도에 기인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충청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아버님의 특성이신가 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고요. 성베이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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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